일본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액수라도 일단 받아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한일협정 추진 세력과 일본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죄값을 받아내야 할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로 성급하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한일협정 반대 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은 육섬항쟁과 계엄령을 비롯해 한일협정 반대 시위와 무력 진압 및 공안 사건 등으로 확장되며 1964년 3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무려 1년 9개월 동안 당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몰두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 등 일정 부분 반대 여론이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외교난제들을 거치면서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온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정책들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업적이라 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필요했고 바로 이 시점에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당시 부정축제자 1순위로 몰려 재산 일부를 헌납하고 간신히 풀려났던 때처럼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불붙기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3분 폭리 사건에서도 3분 중 하나인 설탕을 제조 및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던 제1재당의 수장으로서 또다시 여론의 문매에 시달리면서 1964년 5월 9일 라디오 서울방송개국을 시작으로 같은 해인 1964년 12월 동양방송개국에 이어 1965년에는 중앙일보까지 참관하며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적극 홍보하고 옹호해줄 막강한 언론 세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1964년 8월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농업 관련 사업에까지 진출하면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과 국교정상화까지 진행된 외교적 상황에 정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경제부흥 정책의 일환이자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 홍보할 업적이 필요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과 한국비료 설립을 통해 비료 제조 및 판매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추진했던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의 선택까지 맞물리면서 이병철의 주도하에 박정희 정권의 지원까지 받쳐지며 대규모 요소비료공장 건설 계획이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이병철은 1930년대 초반에는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잠시나마 일본에서 생활했던 것을 시작으로 1950년에는 삼성물산을 당시 업계 1위로 성장시키며 이승만 정부가 조직한 일본공업시찰단에 선정되어 당시 일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후 시설복구 현장까지 시찰했었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주식회사로 재설립하여 전쟁으로 사방에 널린 고철들을 수집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등 일본에 자주 오갔고 1953년에는 오늘날 CJ의 전신인 제1재당 주식회사 1954년에는 제1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해가며 하나하나 맺어온 일본 정책의 인맥들을 바탕으로 1964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 울산의 연생산량 33만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65년 말 일본 미스위물산으로부터 12.5%의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42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했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지불 보증을 해주는 동시에 신속한 공장 건설 인허가를 비롯해 은행 융자까지 알선해주는 등 한국비료의 울산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든든한 지원 아래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한국비료의 울산 요소비료공장 건설 사업은 1966년 9월 15일 한 언론사의 기사 하나로 인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966년 9월 15일 경향신문에서는 또 재벌밀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재벌의 반개회사인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약 2천 부대를 건설자재로 가장해서 울산으로 밀수입해오다가 지난 1966년 6월 부산세관으로부터 적발되어 해당 물품들을 압수당하고 벌과금을 비롯해 기타세금 약 2천만원을 부과징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와 같은 밀수사건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사카린 약 2천 부대 중 500부대는 이미 시중에 유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히면서 잠시 조용했던 당시 정국은 바로 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급격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한국비료가 일반 잡범들이나 하는 줄로만 알았던 밀수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관련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해당 기업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에서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닌 일개 직원 하나의 소행으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와 이를 엄벌하며 단호히 처벌해야 할 관련 부처 장관이자 정권의 핵심 인사인 김정념의 사건을 축소하고 한국비료를 두둔하려는 발언을 비롯하여 삼성계열 언론사인 동양방송과 중앙일보를 통해 연이어 나오는 노골적인 삼성 비호 방송과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의혹을 거두기는 커녕 엇번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삼성의 태도와 이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인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심과 여론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을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카린 밀수사건 관련 기업인 한국비료를 넘어서 모기업인 삼성뿐만 아니라 정권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검찰 재무부까지 재빨리 태세 전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기업인 삼성과 소위 삼극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무력 국회에서는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규정한 5대 사회학 중 하나였던 밀수를 삼성이라는 대재벌이 저지른 일명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대정부지리가 1966년 9월 21일부터 진행되었고 둘째 날인 1966년 9월 22일 대정부지리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오른 국회의원 김두한은 대정부지리 응답차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부총리 장기영을 비롯한 박정희 정권의 국무위원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말은 잘못하나 행동으로 부정과 불의를 규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지만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통령을 대리하고 여기 장관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 이 사람들을 내각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3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린 하나의 피고로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에 먹고 이를 합리화시키는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이 옷이다 이렇게 외치며 미리 준비해온 오물을 국무위원석에 뿌렸고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부총리 장기영 법무장관 민복기 재무장관 김정념 등 박정희 정부 강요들은 이 오물을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김두한이 뿌린 오물을 뒤집어쓴 채 허겁지겁 국회를 떠났던 박정희 정부 강요들은 이날 저녁 국무총리 정일권 이하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966년 9월 22일 한국비료의 차관을 빌려주었던 일본 미스이물산이 이례적으로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 밀수로 적발된 사카린 원료 OTSA는 한국비료의 요청에 의해서 차관자금으로 관련 품목대금을 결제하고 건설자재 명목으로 지난 1966년 5월 1일 정식 수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발뺌했던 한국비료를 비롯해서 이를 두둔하고 비호했던 삼성계열 언론사 동양방송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까지 더 이상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만은 없었고 결국 같은 날인 1966년 9월 22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은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1964년 자신이 창립했던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5.16 군사정변 당시 부정축제자로 몰려 심기일전 했던 마음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농원 경영에만 전념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1966년 9월 15일 경향신문이 기사 하나로 촉발된 사카린 밀수 사건은 1966년 9월 22일 김두한의 국회 오물투척 사건과 정일권 내각의 전원사표 제출을 비롯해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과 함께 밀수의 주체였던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주식을 처분 후에 경영 일선에서 은퇴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만 같았으나 그 후 폭풍은 앞서 일어난 일들 못지않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오물투척 사건을 일으켰던 김두한은 사건 직후 국회의원직을 자진해서 내던졌고 이후 구속되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정고문을 당했으며 이로부터 6년이 지난 1972년 11월 21일 만오십사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병철의 차남이자 한국비료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이창희도 김두한이 구속되었던 1966년 9월 24일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자로 긴급 체포되어 자신의 아버지이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과 사실상 사카린 밀수를 진두지휘한 형 이맹이를 대신해 옥살이를 했으며 이병철의 장남 이맹이는 본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아버지 이병철과 자신을 대신해 구속된 동생 이창희의 부재 속에서 삼성그룹을 경영하며 이끌었으나 이내 아버지 이병철의 눈에 들지 못한 데다가 1969년 아버지와 형을 대신해 옥살이를 하고 나온 둘째 이창희가 후계자리를 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버지 이병철을 축출해야 한다는 투서를 보냈던 페륜 사건 일명 왕자의 난으로 둘째 이창희뿐만 아니라 첫째 이맹이까지 이병철의 눈밖에 나면서 당초 자신의 장인 홍진기에 이어서 동양방송과 중앙일보를 경영할 예정이었던 셋째 이건희가 이병철의 후계자가 되어 삼성그룹을 이끌게 되기까지 사카린 밀수 사건은 조선제일주목 김두한의 삶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제1재벌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본사건으로부터 27년이 지난 1993년 이병철의 장남 이맹이가 구슬하여 정리한 회구로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사카린 밀수 사건은 삼성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박정희 정권과 논의하고 합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일본 미스의 물산으로부터 정부 지급 보증 아래 42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들려올 때 리베이트로 받은 100만 달러를 이병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알렸고 당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공장 건설용 장비 및 공작기계 등이 필요했던 이병철의 합의 하에 100만 달러를 바로 가져오지 않고 정부 묵인 하에 밀수하여 국내 암시장에 내다 팔면 3배 가까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사카린 원료인 OTSA 뿐만 아니라 당시 사치품으로 여겨져 금수품에 지정되었던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를 비롯해 변기까지 한국비료 울산 요소비료 공장 건설자재로 등갑시켜 들려오다 부산 세관에 들통난 것을 몇 개월간 잘 무마하고 있다가 경향신문에 의해 폭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5.16 군사정변 직후 민주공화당 창당 시기와 맞물려 드러난 4대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 직후 밝혀진 3분 폭리 사건에 이어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을 1년도 앞두지 않고 벌어진 사카린 밀수 사건까지 박정희 정권에 부정부패했던 실상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